회의 회의가 이번에 10월 3일 첫째 월요일날이 개천절이라서 회의가 조금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회의는 첫째 셋째 월요일날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직자연석회의 첫째 셋째 월요일날 제가 주제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최고위원 자체적인 진순정수석최고위원이 주제하는 최고위원회의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분들이 근무체제 일정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진순정수석최고위원은 토요일날 연수나 집회 이런 부분이 많지만 토일월 3일 근무체제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지철 최고위원은 월수검 조항당 근무체제를 하겠습니다. 김재국 최고위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홍보관 주관으로 많이 전국을 다니시겠지만 월화목 담당 근무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러한 일정들이 조항당에서 최고위원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혜룡 부총장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부로 확진이 돼서 좀 격리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3주 당대표 주재 최고위 시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중앙당 재연석회의 그 다음에 2, 4주 중에 택해서 한 주 정도를 최고위원 진수성 최고위원 주재로 최고위원 회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5일 행사 준비는 오전부터 서울역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5톤 차량을 준비를 합니다. 5톤 차하고 1톤 차가 서로 연결을 해서 동영상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생존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 국민교육원장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조시철 최고위원께서 준비를 하셔서 많은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기를 바라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두 분에 대한 귀한 사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들도 있고 그러한 전시도 서울역 1박 2일 추모제에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클라식 전문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셨던 그러한 노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화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추모 문화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각 시도당뿐만이 아니라 전 당원들이 10월 25일, 26일 1박 2일 추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공식적으로는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2시간 문화재를 가집니다. 그리고 26일은 오전 9시에 현충원 참배와 공식적인 민족중홍회에 오늘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민족중홍회에서 하고 한 추모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25일 9시 현충탑으로 다 모여시면 됩니다. 26일 아침 9시에 현충탑의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승만 대통령 참배하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 공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계실 때 많은 정치인들이 추모제조차도 버려버리는 그러한 행태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또 거짓 보수 세력들이 또 준동을 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50만 당원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이제 현충원의 인원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그날은 집회라 생각하시고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서 현충원 공식 민족중홍회에서는 공식 참배에 추모식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만 명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우리 공화당 거기 가면 보수라는 이름자 걸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버리듯이 박정희 대통령도 버렸던 사람들까지 다 올 겁니다. 거기에 싸울 필요 없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그래서 그날 아침 9시에 26일 오후 9시에 현충원으로 다 모여주시면 물론 25일부터 행사하니까 우리 당원들은 일박하실 생각하시고 25일 26일 이틀간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특히 현충원은 이런저런 단체들이 말로만 떠드는 단체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6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투쟁을 했고 이성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고스란히 받들고 이어가고 있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많은 보수 혹은 언론 방송들이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당의 현장들은 오늘 회의 끝나고 회의에서도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공교체를 했는 많은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보수 쪽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를 모른다. 혹은 이제 처음 정권을 잡아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하더라도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5년간의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거짓 탄핵에다가 법적인 말도 안 되는 공정성 위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 청산 악법 악행 악습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렇게 의영부영 내려가면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사람들 또 당합니다.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완전한 청산 거기에 대한 일볼백계가 필요하다. 법적인 잣대가 잘못됐으면 전직 대통령도 감옥 보내는 겁니다. 또 현재의 야당 대표도 법적 잣대가 잘못되고 부정부패에 연루됐으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분이 저분은 한 푼도의 뇌물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32년형을 받았다. 이것이 기준인 겁니다. 이제 잣대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러한 국민들의 기준을 뒤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파들하고의 상황들을 문재인 전 정권하고의 상황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단절을 뛰어넘어서 저 정권의 적표를 어떻게 청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나가면요. 다음 총선은 또 완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그러한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 부분은 당대표 될 때 이미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사중 방어막을 치고 그 방어막의 행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 바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 장벽을 쳤잖아요. 국회의원으로 되면서. 두 번째 당헌당규 바꾸면서 이재명 하명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민주당의 당대표 1인 집단지도 체제도 아닌 1인 지도 체제의 강력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번째 거대 야당 국회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 보호막을 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또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는 순간에 예상했던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중앙당직자나 시도당 위원장님들 출연들 하지 마세요. 그런 빌미 줄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음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 이명호 위원장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도 법적 조치하세요. 저도 지금 법적 조치해서 계속 법적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고 제 지시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당하고도 그렇게 계세요? 저쪽에서 음해를 하면 법적 조치하세요. 그리고 당대표 얘기를 제대로 기담아 들으시고요. 호불호가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6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당원 중에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당 위원장이나 중앙당직자들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가 몇 번을 밝혔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그거 말고도요. 유튜브 나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 말이지 진수정 수석한테도 얘기했는데 정규제도 나가고 가로제도 나가고 다 나가라. 왜 저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음해를 가지고 나가서 떠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못하냐. 당내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할 시간에 그 밖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시고 그런 음해에 대해서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게 옳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당은 최고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시도당 위원장 또 어디에 임명했더니 또 이런저런 구설수 해요. 그러면 그때 싸울 때 당신들 도대체 뭐 했습니까? 경기도당이 저렇게 무너질 때 경기도에서 있던 분들은 도대체 뭘 하셨어요? 그래서 도당 위원장 서로 선임하고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도당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중심체제로 운영을 하십시오. 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당을 조금 모르고 도당을 우리 당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주변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한 번이라도 흐트러진 적이 있습니까? 시도당 위원장들이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직접적으로 직접 얘기를 하고 중앙당직자가 잘못하면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랬든 저랬든 제가 기준을 정해놓는 기준이 뭡니까? 판단은 당원들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엄혜를 하면 그 엄혜에 대해서 당원들 별로 가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95대 5라고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당원들이 벌써 인정을 다 해버렸잖아요. 당원들이 벌써 누가 누가 옳았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주 만에 하는 최고위원회의 연석회의 아닙니까? 우선 충분히 의사전달을 안 하셔도 이미 당원들 사이에서는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6년간 당하고 있는 당대표도 있는 겁니다. 제가 출판기념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했던 얘기 한마디 금전적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느냐고 제가 하나라도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조은진은 하나 또 일반 정치인하고 다르게 하나 또 그런 정치꾼들하고 다를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우리 공화당의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두려움은 뭡니까? 조은진 당대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암만 해결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 당대표는 누구를 막느라고 제가 오늘 할게요.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 흔드는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지난 그 사태 때 경기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한 사람 나서서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조남준 위원장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처음 하시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옆에 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6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안잖아요.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 중심체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십시오. 아니 당대표가 도당 거체고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도당 사무실이 수원이 경기도에 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서 지금 문제가 많았던 이 사무실을 수원에서 수원으로 옮겨라.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벌써 결정된 사항을 그거를 다른 데 옮긴다 말한다. 그걸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경기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당대표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지금 이한우 위원장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부담을 안 주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혼자서 가서 말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서 말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음해는 당대표에 대한 직접점이 음해하고 같습니다. 가장 게으르고 가장 능력 없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5년 동안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하나도 일 안 하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당을 이끌냐고 얘기하는 그 자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당대표와 한몸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은 최고위원 시도당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에 있는 것은 민원실 혹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제가 답을 드리던가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답을 드릴까? 답을 안 드립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출판기념회 하는 것도 생각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당은요.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당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하는 식으로 당대표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지도부나 지도부라는 게 우리 당의 운영위원들까지도 다 지도부입니다. 같은 당원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는 10번 생각하고 댓글 한번 쓰고 10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이 그렇게 5년, 6년간 버티는 것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돈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정치꾼들 같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저의 아버님이나 조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호적당분에 다 나오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처분하려고 해요. 그게 다 법률지원단에서 그렇게 제안이 왔고 그런 방법으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 언제 할 건지 제가 뭐 강용석이한테 10억이나 30억 주고 팔았다. 당을 팔려고 했다. 이거 법적으로 분명히 허위사실로 엄청난 죄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우리 당원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반 주요 당직자가 아니면 중앙윤리위 안건이 안됩니다. 시도당윤리위 안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에 대한 얘기 이런 거는 중앙윤리위 안건이에요. 혹은 최고위원이나 시도당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중앙윤리위 안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당윤리위 안건이다. 그것을 계속 올리거든요. 올려가지고 다시 이거는 시도당으로 하시라 이러면 잘 안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난 우리 주요 당직자 연수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직자 연수를 11월 중으로 빨리 마무리하려는 것도 당헌당규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자관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본다.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 당의 회계는요. 당내외 회계감사하는 분이 한상수 최고위원 가장 깐깐한 분이 하나하나 회계감사를 다 하세요. 그다음에 외부 회계사를 불러서 공식 회계사를 불러서 감사를 또 받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 감사를 분기별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그 법인카드에 대한 질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함부로 돈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하는 식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상상들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벌써 우리 당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도당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투명한 재정. 그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니까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 전부 다 법조기반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은 얘기들을 다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부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경선 나와서 다음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음해하고. 그리고 음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안 물으면 또 재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오늘 시도당위원장님들도 건의를 했지만 우리 법률팀에서도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당헌당규의 부분에서 우리 공천심사위원회, 경선준비위원회 혹은 경선위원회 이런 부분들의 보완들도 좀 이루어줘야 된다. 지금 아마 저 사람들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한 증거와 증인과 자료를 가지고 법적 자태를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게 공당이기 때문에. 저 개인이야. 그냥 그래도 된다 이러지만 공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본세권,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음해를 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100%일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 지금의 비판을 하려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비판하면 과거에 내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던가 라는 자기 스스로의 반성에서부터 남을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저희랑 벌써 6년째잖아요. 제가 남 비판을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많은 반성을 먼저 하고 그게 따라서 법적 문제를 할 것은 제가 공당 대표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런데 공당 대표니까 당의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그것도 최고위원회에서 대부분 이건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최고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장서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가하고 비판하고 민초정당인데 왜 민초의 얘기를 안 듣냐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여기 있는 당대표나 최고위원회나 시도당위원장들 또 각 중앙당직자분들 다 앞장서 있는 분들은 힘듭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든 조직을 비판할 때 다시 한 번 더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던가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하다. 그것이 3기 지도부가 되고 6년차 되는 우리 공화당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많은 문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가 봐요. 단지 하나 답은 안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는 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독특한 분들이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당원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대표하고 식사를 하던 자리를 할 때 그런 말들을 옮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또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들 해보자.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선생님들이 여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빨리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공급들을 공유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츠 영상이 뜨면 우리 유튜브 분들한테 제일 빨리 공급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방송할 때 그 쇼츠 영상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 중요한 당의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방을 할 때 혹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각 유튜브 분들도 조금은 업그레이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유튜브 방송 만드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유점 지금까지 5년간 6년간 우리 공화당하고 본인들의 전 일정을 다 팽개치고 고생하셨던 분들 우리 당원들은 다 알아요. 우리 당원들은 서로 간에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대부분의 당원들이 이렇게 투표 결과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원들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각 당원들이 이루고 있는 큰 맥이 있는 겁니다. 당은 정당은 그런 겁니다. 정당은요. 다 생각이 달라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큰 주류. 우리 공화당의 95%라는 주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5년간 겪어왔던 우리 공화당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또 우리 공화당한테 묵묵히 영상 만들어 주시고 또 묵묵히 전국 다니면서 봉사활동 찍어주시고 또 당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유튜브들 계시잖아요. 그런 유튜브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공개회의, 비공개할 시간도 없어. 지금 4시부터 재판이라서 공개회의, 비공개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